오늘 직격 인터뷰에서는 지방소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장상환 경상국립대 명예교수를 윤동현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경제, 저출생 그리고 지역소멸 위기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격 인터뷰에서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장상환 경상국립대 명예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출생 문제에다 또 사회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고용정보원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3월 현재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113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228위 가운데 절반 정도죠. 경남에서는 서부 경남 지역 중심에서 합천이라든지 남해 이런 거 해서 7곳이고 소멸 위험에 반개 진입한 지자체가 또 의령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7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 소멸, 인구 감소 위험이 심해진 것은 결국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방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의 일자리가 이제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는 수도권에 많이 생기는 하고 또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지방에 강했는데 자동화동으로 인정해서 일자리가 감소를 해서 중위 임금이 주는, 일자리 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수도권에 비해서 이제 비수도권의 지역의 일자리 임금이 한 8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같은 일이라면 수도권에 갈라고 하는 거죠. 임금에 비해서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쌓여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인구 감소 지역에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어떤 반영이 있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구 감소 지역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매년 1조 원 10년 동안 이렇게 투입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올 6월 달에 이제 또 관련 법도 이렇게 재정에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달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원래 7,500억 원 내년 이제 1조 원 해서 1조 7,500억 원을 이제 전국에 89개 이제 지자체 소멸 인구 감소 지역하고 이제 관심 지역 11곳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배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상당한 금액인데. 뭐 삼양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한 210억이 이제 2년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인구 4만 명인데 1인당 한 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로 그 건물 위주로 이렇게 계획이 잡히다 보니까. 이제 건물이 들어오면 사실 이게 지역 주민 소득 증대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게 이제 건설업자라든지 자제업체한테 돈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민 소득 증대를 통해서 인구 소멸을 막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방소멸대행기금이 어떻게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역시 이제 그 아까도 얘기지만 이제 그 소멸의 그 큰 원인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고. 그 다음 임금이 차이가 난다. 그런 소득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소득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소득 증대. 그러려면 뭐 그 돈은 이제 농촌 주민 이제 소득 수당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인당 이제 30만 원씩 주자 월 뭐 이런 이야기 파격적인 이야기 나오는데. 어쨌든 이 큰 돈을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농촌 주민 수당이라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배분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나가는 것을 조금 이렇게 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경쟁력은 크게 없나 봐요. 왜냐하면 수도권으로 지금 청년들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청년들은 이제 소득 증대를 위해서 수도권으로 가는 것인데 일자리와 교육 문제 분명 우리가 안고 있는 사안입니다. 어떻게 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 떠나는 이유가 이제 지역에 좋은 대학이 없단 말이죠. 지방 거점 국립대학은 경상 국립대학이 있지만 위상이 많이 이렇게 하락이 되고. 그래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 대학에 많이 이렇게 재정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우수한 교수들이 많이 오고 연구 성과도 많이 내고 이렇게 취업도 잘 되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지방 떠나나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 창출은 이제 기존에 기업이 이제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또 새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해서 선진국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일자리 질을 높이는 이런 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거죠. 물론 이 질문을 드리고 답을 듣는 것이 굉장히 좀 협소한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경남과 각 지자체 그렇다면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 요구를 잘 반영하도록 이제 정책을 만들어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지역의 어떤 필요에 따라 그런 데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용역업체들에게 위탁하지 말고 지역의 그런 것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위 이런 것들을 기구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주민들 참시하고 전문가도 참시켜서 하는 이런 대응 능력이랄까요? 이런 것을 키우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래가 아닌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해서 직격 인터뷰에서 장상환 경상국립대 명예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